2021 대한민국 퍼스트 브랜드 대상 신인 여자 아이돌 부문 위클리 시상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또 포토타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무대 중앙에 있는 카메라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클리는 특유의 밝은 에너지와 다채로운 매력으로 신인상 6관왕을 달성하는 무서운 성장세로 많은 팬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어서 김수찬님 되었습니다 포토타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멋진 포즈도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? 네 깜찍하게 손을 든 포즈를 또 보여주고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인터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021년 기대되는 신인 여자 아이돌로 선정이 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수상소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위클리 안녕하세요 위클리입니다 우선 이렇게 멋진 상을 주신 2021 대한민국 퍼스트 브랜드 대상 정말 감사드립니다 연초부터 이렇게 멋진 상을 받을 수 있어서 정말 기쁘고요 이 상을 받은 만큼 올해 더 멋진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클리 데뷔 때부터 많은 도움 주신 플레이엠 식구분들과 플레이엠 선배님들 그리고 모든 스태프분들과 위클리의 가족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또 이 자리에서 오늘 수상하신 위클리 분들도 굉장히 기쁘시겠지만 데일리 분들도 함께 팬클럽 데일리 분들도 함께 지금 굉장히 기뻐하실 것 같아요 데일리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데일리 이상 우리 데일리가 주신 거라고 생각하고 올 한해도 우리 데일리를 위해서 특별한 일주일 선사 들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너무너무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네 2021년에도 밝은 일주일 기대하고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그럼 이어서 김수찬 씨 포토타임 및 또 인터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이수찬 김수찬 포토타임 갖도록 하겠습니다